오늘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도중 싱크대 밑에서 2,400만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서요. 경찰이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이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정리하던 중에 싱크대 아래 수납장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죠. 직원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돈을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우선 집주인에게 문의했으나 집주인은 또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된 거죠. 해당 아파트에는 10년간 A씨를 비롯해서 세입자 4명이 거주했지만 집주인은 나머지 세입자들은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된 거고요. 이 중에서 A씨 전에 살았던 세입자 50대 B씨가 그 집에 저희 아버지가 사셨는데 제가 현금을 250만 원씩 생활비로 드렸다. 아버지가 아마 모아두신 거 아닐까 이렇게 또 대답했고요. 또 그 전에 세입자였던 60대 C씨도 그 일정한 일의 특성상 저는 월급을 현금이나 보너스를 현금으로 받아서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 원권 100장씩을 묶어서 은행지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에 보관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진짜 확인해 보니까 현금이 CC 말대로 5만 원권 100장씩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의 것이구나 하게 돼서 전달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동안 그 큰 돈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았다는 게 저는 조금 더 신기하긴 한데 사실 저도 보면 중요한 거를 더 깊숙이 깊숙이 넣어놓고 그 깊숙이 넣어놨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 있더라고요. 올해 1월 돈을 돌려받은 CC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인 이사찜센터와 A씨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했고요. 일본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혹 집에서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오? 이런 돈이? 하고 고민 조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인을 찾아주는 거 보면 참 이런 소식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을 떠올리면 아마도 누구라도 이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마음이요. 잃어버린 또 돈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교원단체들이 유치원 명칭을 유아 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합회는 15일 유아 학교 명칭 변경 추진연대를 출범하고 유치원을 유아 학교로 변경을 해 유아 교육이 공교육으로 자리 잡을 그런 첫걸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에 의하면 유치원이라는 그런 명칭이 일본의 유아 교육 명칭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렇게 계칭한 것처럼 유치원도 유아 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을 때 초등학교 이거 참 어색하게 들려서 항상 국민학교 했다가 아니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렇게 어색하게 말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유치원 이러면 공교육이라는 생각보다는 학교와는 좀 다르고 학원과 학교의 그 사이 어딘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하지만 또 유아 정말 7살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3살 4살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학교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유치원에서 얘는 학교? 그러면 왠지 느낌이 돌봄보다는 너무 학업 쪽으로 부담을 주는 단어처럼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에 재미있는 댓글도 봤어요. 학교라는 말 자체가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유아 서당이 어떠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은 지금 한창 졸업 시즌입니다. 전통적인 졸업 선물로 예전에는 만년필, 지갑 그런 것들을 선물하고 했는데요. 그래도 변함없이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꽃다발인 것 같아요. 졸업시대에는 꽃다발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꽃값이 또 금값이라고 해요. 난방비 폭등 때문에 이 꽃값으로 연결돼서 꽃값이 아주아주 금값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오늘 쓴 졸업식 꽃다발 팔아요. 구매 후에 사진만 찍었어요. 이렇게 중고거래에 올려놓고 졸업식에서 주고받은 꽃다발이 판매된다는 이런 글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주 거래도 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5만 원에 산 꽃다발을 2만 원에 되팔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서로 사겠다고 여러 명이 동시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중고 꽃다발 매매가 졸업 시즌에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꽃값이 이렇게 비싸면 꽃다발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옆 친구들과 서로 서로 꽃다발 빌려주고 해서 사진을 찍으면 참 그것도 좋겠네요. 한국에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요즘 화제인 AI 챗봇, 챗GPT에 관한 얘기가 뜨겁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변해도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이고 또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인 것처럼 변한다. 이런 말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한 번쯤 챗봇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물으면 대답해 주는 챗봇을 경험했었지만 요즘은 그 범위가 또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또 진화되는 모습입니다. 작문 능력의 연구까지, 논문 저자의 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어내서 저자로부터 영향을 갖췄다는 분석이 또 이루어지고 챗GPT를 논문의 저자로 인정하는 그런 문제를 두고 논쟁까지 이어진다니까 말이죠. 과학에서 에세이, 그림, 문학예술까지 그런 분야에도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말이 안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과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학이 더 이상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과학은 어쩌면 양날의 거미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어디까지 지나하고 또 어디까지 우리 생활에서 활약을 하게 될지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세상이 확 바뀌는 건 아닐지 이런 불안감이 조금 저는 듭니다. 많은 일자리가 또 없어질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점들이 좀 많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감량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중에 언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주기 리듬에 따르면 지방 영소를 위한 운동은요. 저녁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일주기 리듬이 지방 연소를 위한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위한 실험 결과 저녁 시간대보다는 아침에 운동했을 때 지방 감소에 더 유리한 수치를 보였다고 해요. 또 다이어트는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또 유리하다고 합니다. 흔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다이어트가 유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추운 겨울에는 다이어트에 불리한 계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여름이 막 다가오기 막 바로 전에 노출이 또 많아지니까 그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또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자연스럽게 체온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근육에 옅게 떨리면서 열량 소모가 늘어나고요. 이것만 해도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10%가량 증가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겨울동안 식이요법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 다이어트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그리고 아침 이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뿜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